반갑습니다. 9월 30일 관심주 반도체 관련 주 PBR이 0.6 이하의 매집봉이 발생했고 중장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원스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이 734억이고 외국인이 4.38% PBR이 일단 상당히 좋죠. PBR이 0.58입니다. 그리고 PBR이 13.7 정도 되고 있죠. 자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매출은 늘었죠. 1300에서 18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11에서 100억 정도로 줄었고 단기순이익은 41억에서 53억으로 늘어났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올해 실적을 보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많이 줄었습니다. 545억에서 387억으로 줄었죠. 영업이익도 58억에서 18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단기순이익도 44억에서 1억으로 완전히 많이 줄어버렸죠. 자 이렇게 이렇게 실적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들은 이렇게 사이클을 타게 되어 있죠. 업황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높았다가 다시 낮았다가 이런 사이클을 계속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좀 늘어났죠. 자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상치 대비해서는 2분기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도 많이 터지면서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자 i1스 한번 보시면 자 사업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환경 LED 해외 특수사업 장비사업 국방사업 그리고 특수코팅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관련 이런 세정과 특수코팅 그리고 장비사업 등을 하고 있고 반도체 관련 이런 소재들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업이고 자 최근에 이제 9월 16일 날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김병기 대표이사 사임하고 이문기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원래 대주주가 이문기 대표이사입니다. 이문기 대표이사가 지분이 23.3%죠. 그리고 전대표이사 김병기 대표이사가 9%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자산 운용이 9% 정도 또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42% 정도 대주주가 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부품의 정밀 가공 그리고 세정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부품 정밀 가공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정 작업이 이렇게 이제 가동률이 좀 높아지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경기가 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 반도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곳에서 원가 절감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절감 작업을 하고 또 이런 비용들을 상당히 좀 줄이고 이런 허리띠를 줄려면은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 이제 이런 세정 업체나 부품 업체 이런 업체들이 조금 타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 8월부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장비 투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오랫동안 진행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라인을 계속 늘려 나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투자가 좀 늘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세정 부품들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정밀 세정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출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마이크론 쪽에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매출이 정밀 가공 부품이 78% 정비 세정이 2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비 투자들이 좀 늘어나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런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시점에서 PBR이 0.58 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렇게 PBR이 적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바로 상승하기는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정말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려왔죠. 정말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려오면서 PBR이 0.6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떨어졌고 월봉으로 봐도 자 2015년 16년 이후로 해서 반등이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2019년 8월 달에 최저점 4170원까지도 한번 찍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의 주가 위치가 2013년도 상장할 때 그 수준보다 조금 더 높아 있는 고정도 위치죠. 거의 뭐 상장 당시 수준의 주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상장 당시 보다 지금은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있죠. 그리고 유보율도 좀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유보율도 1800% 가까이 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PBR 0.5 정도의 위치다 그러면 반도체 경기 이렇게 살아나는 사이클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PER도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PBR은 이제 추가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양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4년 동안 하락을 했고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부분하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큰 하락이 나타난 이후에 지금 보면은 2013년도 상장할 때 당시에 이 거래량을 제외한다 그러면 주간 거래량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한 번 했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한 번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21선 20주선 하고 좀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만나고 있는데 이제 만나서 추가적으로 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PBR 수준이나 반도체 지금 업황을 봤을 때 지금 장비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PBR 쪽에서 상당히 볼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영업도 잘 하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래량이 500만 주 터졌죠. 500만 주 터지면서 지금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잘 버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봤을 때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방향을 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매집이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매집봉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집봉이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거래량 자체도 5,470원짜리가 36,000주도 거래도 얼마 안 되죠. 상당히 주가를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반도체 주 매집봉이 발생한 아이온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